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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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당나귀가 짐을 부네 이제 여기가 모로코에서 유명한 모로코의 올드타운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미로가 나오는 곳입니다 아이고 모로코 개가 엄청 사람들하고 친근하네 왜 자꾸 따라와 너랑 같이 갈래? 베즈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 체크인 하러 가고 있습니다 호텔이 골목에 있네 완전 미로인데 이거 찾아가기 진짜 힘든데 와 골목이 진짜 인국적이다 진짜 로컬 느낌이다 여기 로컬 완전 로컬이에요 완전 미로다 미로 레이즈러너 그 미로 같아요 이렇게 해보신 때 사베? 프랑스? 아 프랑스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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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랑핑 블랑핑 와 너무 힘든데 차키 진짜 힘들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여기 여기 뭐? 여기? 위 여기라고? 호텔 여기? 무서운데? 무서운데? 위험할 것 같은데? 무서운데?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와 호텔이 여기 있어 오 할로 이거 호텔 랄라예누나? 예 오 마이 갓 너무 뜨거워 예 키드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신기하네 아 같이 할로 아 여기 네 좋 네 예 예 예 예 하하 와 여기서 2대2 경기를 하네 아 밀어내기 하네 와 대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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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니크 목 니크 목 니크 목 디니 디니 하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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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오이! 제가 이곳에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전해주고 반죽 저는 제가 일을 한다고 apertais 했다면 남은 영상은 사이트입니다 그릇에 상ход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한 사이트입니다 할아버지 하하하 하하하 공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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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도입은 에피소드가 된 것입니다. 1위대 구멍에 비agle 1위비 사료 뷰나 1위대 남자가 1위 갈라 이 한국에 있는 한국이 1위 갈라 1위 갈라 너무 좋은 프로폴러 정말 좋은 동네 애들이 너무 잘해 진짜 크žÁNE 형이 크žÁNE 크žÁNE good 네 모로코.... 모로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좋은 플레이어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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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콘 사람들은 모든 아이순 사람들은 중국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그냥 중국어로 네, 똑같이 아름다워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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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곳 네, 소금 맛있다 맛있다 와우 와우 오우 오우 냄새 와우 여기서 이렇게 냄새를 하는구나 주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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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마블러스 시티 소금 소금 포스트 푸른빛의 도시 셰프샤웬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버스터 왔는데 모로코에서 이동하는 것도 일이네요 진짜 레스토랑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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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건물들이 파란색이야 야 이쁘다 마을이 와 다 블루다 이야 나오자마자 이런 이쁜 곳이 있네 와 다 파란색이다 다 파란색 와 이렇게 다 동네를 이렇게 해놨구나 할루 도시가 파란색과 푸른빛의 마을 셰프 샤오엔입니다 모로코가 아프리카라서 사막만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유럽풍의 이쁜 도시들도 이렇게 있고 몰랐던 걸 이렇게 새롭게 알았습니다 셰프 샤오엔에서 먹는 타코입니다 진짜 맛있다 파란색 그리고 멸치 도시락 터미드리오 도시락 도시락 마라케이시 요 도시락 그리고 이 곳은 모로코가 이 곳은 모로코의 도시 그리고 이슈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더 많은 성실인 유명한 가까이 왔습니다. 네. 네. 이슈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슈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슈라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멋져있어. 여기 색깔이 흑색 흑색 멋있다 여기 진짜 약간 작은 그리스의 산토리니 느낌 나네 가본 적은 없지만 배경이 그 느낌이 나는데 파도바락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이게 Pandemie가 너로